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지역협력부장 양성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창작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의 유일한 대표적인 문화술 향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사실 왼쪽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로고, BI를 새로 개발을 했는데요. 아마 올해 연도 중반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지원단체 그리고 내년에 새로 참여하게 되실 단체분들께서는 미리 이런 로고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있는 www.rtschow.or.kr 저희 사업 전용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저희가 저희 지원단체는 신청한 프로그램만 저희가 받고 이후에 저희가 아동 등 6대 유형별 시설 수요자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러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홈페이지 안에서 신청 각 개별 단체들의 사업 계획들 프로그램 북이라고 나오는 어떤 일컫는 계획들을 저희가 등록을 받고 그 개별 프로그램들을 장례별 프로그램들을 보고 수요자들께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는 그리고 저희가 공급과 수요를 서로 매칭 연결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이렇게 바뀝니다. 주요사항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 규모 증액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회당 저희가 여러 번 최대 15회 정도까지 저희가 순회를 하시게 될 텐데요. 회당 300에서 최저 300, 최고 600만 원 이 구간들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회당 4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례비 편성 기준을 좀 완화하였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지원 신청액 대비 사례비 편성 비율을 80%로 현재 제한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고정적인 물류비용들이 될 저희 사업 구조상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공고 요강에 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비 부분이 사례비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정산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완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변화를 좀 줘봤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감안했을 때 80% 비율이 크게 어떤 실을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에서 폐지를 했고요. 심의 기준을 조금 고도화했습니다. 이따가 세 가지 크게 심의 기준이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좀 마지막 부분에 신청 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 강화라는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사실 역량 강화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과거 유사 향유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신규 단체의 어떤 진입장벽이나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좀 사각제대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원화해서 기존에 해왔던 수혜를 받으셨던 단체와 그리고 신규로 신청을 하거나 한 번도 받지 못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좀 기준을 좀 이원화해서 조금 평가를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좀 이원화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올해 처음 신규로 지금 도입한 부분입니다. 조사연구 활동, 즉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사전 리서치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 일련의 활동 그리고 사업을 하고 나서 모든 회차 순회가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사후 자체평가 활류를 하는 워크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조금 향후에라도 올해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단체 스스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제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사연구 활동 관련 일부 경비를 총 지원 신청액의 5% 이내까지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 분야는 문학, 시각, 예술 등 8개의 예술 전 분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청 유형은 저희가 아동, 청소년, 노년, 장애인, 일반 특수는 군부대와 교정시설 유형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총 6대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세 분류는, 유형별로 세 분류는 복수로 신청이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유형 안에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이 두 개를 복수로 선택을 태그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6개 대유형 그리고 세 분류가 18개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부분에 포함되어 있던 소년 보호기관, 소년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교정시설, 성인 부분과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한계 유형이 좀 빠져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면 신청 자격은 민간 단체, 법인이면 다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금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 규모, 올해 대비 조금 예산이 줄긴 했는데요. 일단은 총 사업비 197억여 원이 되겠고요. 총 지원 결정액은 다른 사업 구조와는 좀 다르게 신청액 대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 구조로는 되어 있지만 저희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은 일단은 자부담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액과 총 사업비가 동일하게 나중에 신청을 하면 되겠고요. 일단은 1회당 신청액을 기준으로 공모, 엔카스에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종 지원 결정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초쯤에 저희가 수요자를 매칭하는 과정에서 횟수가 어떤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단가를 곱해서 최종 지원 결정액이 산출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진행 횟수는 저희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을 때 총 15회까지 저희가 맥시멈으로 저희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하나의 방문처는 1회 진행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좀 호불호가 작용이 돼가지고 장르별 또 개별 프로그램별로 여러 가지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회를 초과를 할 수도 있고 또 15회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실 경쟁이 돼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소외지역이라든지 등등의 기준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15회를 매칭을 할 거고요. 15회 미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칭된 결과를 적용을 하되 공모 요강에 나와 있듯이 단체와 저희 사무처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수내를 한다든지 회차는 좀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저희가 일단은 PD 파일이 조금 자주 깨지는 현상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소정 한글 양식 파일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크게 지원 시청서는 공통이고 필수적으로 공통이고 동영상 파일 저희가 서류 심사 때 같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 뮤지컬 등 여러 장르들은 또 필수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올해와 같이 문학 시각의술은 선택적으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신청 접수기간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공모를 통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심의를 통해서 결과 발표까지 하고 내년도 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용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선정된 단체에 조금 더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프로그램 북이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등록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별도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일단 등록이 완료가 되면 그 전체 프로그램들에서 일단은 오픈이 되고 각 시설 유형별로 수요자들이 접속을 해서 일단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이 한 2개월이 소요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일단 신청 접수가 또 마감이 되면 이후로 후속적으로 실제로 방문처가 매칭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최종 결과는 한 2개월여의 작업 후에 5월경쯤에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지원 단체에 대한 선정 단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이 있을 예정이고요. 보조금 교수청서 제출 이후에 1년에 저희가 보조금 지급 프로세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업 추진이 되고요. 모니터링은 저희가 일부 모니터링이 아니고 참고로 전수 모니터링을 기존에 해왔듯이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모니터링 그리고 각 사무처 담당자 모니터링이 같이 병행될 예정이고요. 연말에 저희가 이나라 도움 실적 보고 성과 정산 그리고 성과 평가까지 저희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지원 심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류 심의, 따로 인터뷰 심의 이런 건 없고요. 지원 시청서와 동영상 파일 자료를 저희가 토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사전에 재택 전수 검토를 거쳐서 심의원별로 채점을 통해서 고득점 순으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심의원 구성입니다. 나와 있는 3대 분과별로 저희가 구성한 부분들은 올해와 동일하고요. 다만 전년도에 지원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분과를 조금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또 몇 건의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나중에 최종 지원 신청 건수를 감안해서 분과 주성은 소폭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분과별로 아까 말씀드린 전체 8대 예술 분야의 전문가 1인씩 저희가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기준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등 3개의 3대 심의 기준별로 가중치 4대 3대 3 설정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유의사항으로 다시 조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다른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의합니다. 다만 신청 단체의 사업 수익 역량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사업 추진 실적, 유사 상유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만 저희가 평가 요소로 적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단체의 성격별로 선정 이력이 유무, 선정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평가 차관 평가 내용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고스란히 저희가 지원 신청서 양식에 연계가 돼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지원 신청 서식을 보면 선정 이력이 있는 단체 없는 단체 각각 따로 기술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사항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사업이 조금 신청부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그리고 정산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복잡다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최소한 간소화시킨다고 노력은 했는데 조금 나중에 사업을 수행하시다 보면 좀 불편한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저희가 사무처 담당자, 유형별로 담당자가 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를 주셔서 응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 저희가 로비에 저희가 바로 신앙예술로행 담당자별로 저희가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설명이 끝나고 그 시간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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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